신선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충선을 보답해 주실 시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망고의 공독주의원인들 비롯해서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하울러 늘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선수용과 준재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밀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밀교를 수행했던 옛날 훌륭하신 스님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번법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번법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도 여왕 때 계셨던 밀번법사가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밀번법사가 한 밀교 이번에도 밀교에 관계되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을 꾸며보기로 하겠습니다 밀교가 어떤 것이냐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불교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보다는 은사스임으로 상자들에게 스임에서 스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그런 수행이 밀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밀교의 수행은 무상불을 얻는 것이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목적을 두는 것이 불교 수행자의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밀교 수행도 마찬가지로 무상불을 얻는 것은 목적으로 몸과 마음을 당락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보살림의 가오가 있게 되기를 앙청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들이 지은 업장을 소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참회하고 바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 있는 그런 과정에서 불보살림의 가피력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야 깨달음을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회물을 예고해야 되고 또 마음을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 반열신경을 독성하고 나서 진을 외운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순서처럼 되어 있어요 밀교 수행을 하려면 진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는 부처님께 기회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믿음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참회물을 외우고 잘못한 걸 알고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저지지 않고 그다음에 반열신경을 독성하는 이유는 공의 사상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하면서 이바지하겠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연결이 되니까 밀교 수행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서를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냥 주문만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바로 소원성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을 외우는 마음가짐은 우리 몸은 여기서 밀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비로자나 불을 법신불로 보니까 대일렬해 태양에 비교해서 대일렬해를 보고 우리 몸뚱이는 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거니까 부처님의 몸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 equal 자연 equal 진리 진리와 함께하는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공기로 숨을 쉬고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지 않습니까 또 물을 먹어야 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몸이다 자연 그것은 바로 진리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곧 부처다 하는 얘기는 한 몸이다 하는 얘기는 그게 우선 돼야 그다음에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질병의 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대가 여기 육대는 지수하풍 공식 그래요 사대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것과 공을 포함해서 마음의 작용까지 해서 육대로 보는 건데 우리 몸을 열의 신으로 본다 그런데 그걸 우리 부처님 몸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자꾸 반복 드리자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연과 하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은 곧 진리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꿈에 대해서 하는 작용이 아니니까 자연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열의 가지력이다 가피력이다 그래서 병이 났을 반드시 쾌유된다는 그런 사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밀범범벅사가 질병을 많이 밀기 위해서 병을 많이 고쳐주는 얘기를 지금 밀범범벅사를 통해서 하고자 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몸뚱이가 아픈 거냐 질병이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몸뚱이가 아픈 거냐 마음이 아픈 거냐 그럼 몸뚱이는 몸뚱이는 물질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 아프고 안 아픈 걸 느끼지 못하니까 몸뚱이 자체는 마음이 작용되어야 되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애들이 막 재밌게 놀아요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모르고 놀 때는 그냥 막 재밌게 뛰어놀 때는 몰라요 그러다 이제 엄마가 그걸 봤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어서 피가 난 걸 봤어 아우 너 무릎 다쳤어 피가 난 걸 보고 그때부터는 우는 거야 애들이 그때부터는 아픈 걸 느끼고 피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다가 보면 아프다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몸뚱이 자체가 아픈 거보다도 거기에 이제 신경이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식이지 그러니까 그건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그때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같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밀교식으로 볼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밀권법사가 상공유사 제5권에 신주 귀신이자에서 신주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 생활과 바로 직결된다는 얘기는 아픈 사람도 고쳐줄 수 있고 돈도 벌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신으로 보는 수가 많거든요 그게 미신이 아니고 자연과 하나가 되면 그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밀교의 수행 방법에서 지금 생각해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밀범법사가 금곡사라는 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덕왕 성덕왕이 이제 불심이 돈독하니까 어렸을 때 이름이 덕만이에요 성덕왕이 밀범법사가 아파가지고 병에 들었을 때 밀범법사를 청해요 약사경을 독성해서 병을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밀범법사의 머리 위로 오색에 신보는 빛이 뻗쳐 나왔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 사상에서 대일경에서 나오는 주요 사상 대일경 3구 그래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보리심 볼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가는 거지 성불의 길로 가는 보리심을 증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비심을 내는 거고 자비심이 있어야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보리심이고 두 번째가 대비 자비심이고 세 번째가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편을 보여줘야만이 이렇게 불교로 접근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거기에 최대의 목표는 바로 보리심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비심도 깨달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리심을 증득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게 같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자비심과 방편이 함께해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3.6사에 나오는 얘기 보면 이 얘기는 요새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대개 방 밖에서 침실 밖에서 약사경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약사경 아닙니까 약사경을 독성을 하니까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팡이 육환장이 날아 들어가 가지고 여우를 때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밀지 안 밀지 모르지 그거는 근데 그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약사경 기도를 해서 선덕여왕의 병을 고쳐줬다 누가? 밀범법사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정순이던 김양도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얼어붙었고 몸이 굳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이 김양도라는 나중에 승상이 정성이 됐다는 거죠 김양도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제 입이 붙어있고 말도 못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특별한 전생에 특별한 어부로 그렇게 태어났는지 몰라도 어렸을 때 보니까 큰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와서 상의 음식들을 맛을 보고 돌아다니는 듯 다르다는 거예요 김양도가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입이 붙어서 말을 못하니까 얘기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김양도의 아버지가 법류사 스님들을 법류사 법류사의 스님들을 청해서 불경을 입게 했는데 오히려 스님들이 법력이 악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법력이 악해서 귀신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주상 천도를 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밀교에서도 밀교의 의식이 여기 작용을 하는 건데 법력이 약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양도를 치료하려고 입이 붙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을 청해서 독송을 하고 기도를 시켰는데 오히려 귀신들한테 당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홀쏠 밀번법사를 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번법사를 청해서 청해놓고 나니까 미리 밀번법사가 오시기 전에 미리 대신령 대역신이라고 그래요 대역신 대역신이 사방에다 세 갑옷과 긴 창을 들고 미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밀번법사가 불공을 펼치고 기도하기도 전에 신병이 귀신병사들인 거죠 귀신병사 그럼 이게 있느냐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 귀신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참 이런 말 저도 하면서 참 애매해요 사실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밀번법사가 그래서 나중에 그 귀신들이 큰일 났다고 그러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밀번법사가 오니까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 그런 거 주변에서 보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아픈데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픈 거 그걸 요새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미국에서 기도하는 치료 그래서 책이 대학교에서 교재를 쓴 책에서 보면 미국에 있는 의사들도 반드시 기도를 하면서 환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밀번법사가 선도광의 이름을 의사를 들여다도 안 되고 세상을 못 고치는 병을 밀번법사가 고쳐준 거예요 밀교에서 수행법에 먼저 말씀드렸던 밀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리심과 자비심과 방편이다 이렇게 하는 방편용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때 세상 사는 게 하도 복잡하니까 요즘은 솔직하게 귀신들린 병도 있는 거예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나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밀번법사 금곡사에 있을 때 김유신 장군의 김유신의 친척에 김수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괴질 악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인지 판결을 못하는 의사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사경을 헤맸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악질 괴질 병에 걸려가지고 밀번법사를 정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김유신의 친척인 김수천 김수천이라는 아픈 사람 당사자가 친분이 두터운 이내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찾아와서 찾아온 거지 친분이 있으니까 이내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 그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내스님이 찾아와서 밀번법사가 맞닥뜨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스님이 밀번법사를 우습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놓고 면제는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생김새하고 태도를 보니 신통치 않고 별로 잘난 스님도 아니고 잘난 인간도 아닌 것 같은데 남의 병을 고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면제는 대놓고 밀번법사를 그러니까 밀번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김유신 공예총에서 50%가 아니라 나도 사실 많이 못해서 왔으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수천이라는 사람의 신한 사람이 불러들인 이내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여기서 아 그렇다면 당신 내 신통역을 한번 볼 거요 그래 놓고 그래 놓고 향을 피워놓고 한참 동안 주문을 외워요 그랬더니 오색구름이 막 피워나서 머리 위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꽃비가 다 꽃비가 막 내려요 그런 기회한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내스님이 그런 걸 보이는 거예요 밀번법사 앞에서 그랬더니 밀번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스님의 신통역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또한 변비치 못한 재주가 있는데 한번 보시랍니까 밀번법사가 그 이내스님한테 죄송하지만 제 앞으로 좀 다가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서요 그랬더니 밀번법사 손가락을 탁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탁 튀기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이내스님이 공중으로 치즈 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져요 밀번법사가 신통역을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꾸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박혀서 말뚝처럼 박혀졌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밀번법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그대로 그냥 거꾸로 거꾸로 땅에 거꾸로 박힌 채 있었다는 거예요 이내스님이 거만을 뚫고 잘난 체하고 상대를 봐줘야 하는데 밀번법사 앞에서 그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김유신 장군이 김유신이 밀번법사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풀어줬다는 게 아닙니까 그 이후로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밀번법사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 얘기를 신통녀까지 있다 밀고 수행한 그런 훌륭한 스님이었었다 그 얘기를 밀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이내 스님을 잘난 차지 못하고 재주가 좋다는 것을 남한테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가 지금 상궁유사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밀번법사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를 수행하는 한 스님이 이러이런 일을 했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꿈 같은 얘기냐 좋지 않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러면은 부처님 실제 제자에도 신통제일 몽련존자 계셨어요 몽련존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신통녀 부린 거 부처님도 1800까지 신통녀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열고되지 않고 그런 대로 먼저 집착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만은 몽련존자가 카필라국이 전쟁에서 망하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카필라 성에 있는 백성들을 보좌에 싸서 피신을 시킬까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통녀을 보면은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해서 자꾸 삼국녀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걸 갖다 들이대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얘기만 믿지 말고 불교 수행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 시간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준재 진언을 비롯해서 참여진언 끝나고 준재 진언도 나와서 준재경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언이 많이 나오는데 진언에 얽힌 불가사인 일들을 앞으로 얘기를 해서 풀어놔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믿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어야 이런 얘기를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밀교 수행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밀교 수행 스님들은 이게 스님과 스님으로 연결된 저는 밀교의 기도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스님과 스님들 사이에서 서로 앞으로 이어받아 내려오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하고 앞으로 일들을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짓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밀교에서 밀범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간단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